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간만에 이마트 옥상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즘 신년 맞이해서 연말부터 상담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구요. 오전부터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계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마트 옥상에 온지도 너무 오래되서요. 오늘은 이마트 옥상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냥 옥상은 아니구요. 옥상 주차장입니다. 제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새벽 늦게까지 상담을 했던 이유가 원래 뭐였냐면요. 너무 길게 상담을 두 달 뒤 석 달 뒤 막 이렇게 잡아놨다가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쩌지? 저 뒤에 있는 상담 하나 무너졌는데 도미노처럼 다 약속 못 지키고 엉클어지면 어쩌지? 그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소화시키는 상담량을 대단히 많이 늘리고 그리고 최대한 대기 시간을 짧게 하자 이거였는데 제가 참 이런 계산이 서툽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상담 시간을 좀 짧게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정해놓고 변수가 생기면 6시 이후에 그 변수를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네 제가 이렇게 그 단순한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은 이유는요. 간만에 바깥세상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말로 전달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라 이걸 어떻게 전달 드릴지는 잘 모르겠다면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 전달해서도 안 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거. 근데 이 내려놓는다는 게요. 포기한다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장 제가 느끼는 대로 근접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입장으로 나는 명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1등 명리가가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1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1등이 됩니다. 어? 그럼 포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나는 반드시 명리를 열심히 해서 1등이 될 거야. 이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을 착 내려놔야 돼요. 아니다. 부질없다. 다만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명리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반드시 명리로 무언가를 이루고 말 거야. 이 생각이 올라올 때 그때그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묵묵히 하던 대로 끈을 놓지 않고 한다면 언젠가는 1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언젠가 1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자주 드리고 유튜브 상으로도 정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저 정말 관심 없어요. 뭐 유튜버로 대성하는 것도 관심 없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댓글에 하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광고가 나오는 거는요. 저희 모친분께서 제가 용돈을 아무리 드려도 제 유튜브 수익으로 받으시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아마 그거는 제가 유튜브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용돈으로 드려도 아마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하실 거세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유튜브 수익을 저렇게 기뻐하실까? 일단 첫째는 달러로 들어오니까 그게 신기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요. 아들이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펼쳐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에서 혹시 저희 모친께서 의미를 찾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딱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됐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나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나 이런 거는 지금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유튜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요. 여러분들 뭐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척 하는 거 정말 아니고요. 명리를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어야 하신다면 그 의미라도 알면은 좀 덜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해요. 그리고 뭐 살면서 명리하신 분들 모두 그렇겠지만 살면서 별의별 일들 다 겪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마음이 열어서 그런 건지 지금은 뭐 유명해져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정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아마 저랑 상담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 좀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뒤에서 뭘 어떻게 한다 라거나 또는 이렇게 관심 없는 척해서 이목을 끌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큰 돈을 벌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네.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제가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와 마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기를 힘들어야 된다면 그 의미를 아시기를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욕심이 들 때마다 전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묵묵히 진심되게 상담 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걱정하고 또 미래를 예측해 드리고 그러면 될 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언젠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저와 마주하시는 분들이 괴롭지 않게 또 괴로우셔야 된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고는 대단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그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하지만 어떤 그 강한 열망을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한 열망을 마음속 어딘가에 마음속 어딘가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숨 쉴 때 잠잘 때 세수할 때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그 열망은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 나 돈 많이 벌 거야 이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내려놓으시면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집니다. 제가 느낀 명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명리학을 공부하는 수많은 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요. 제가 느낀 명리학은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 뿐입니다. 네.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목마르다고 안 하잖아요. 그럴 시간에 온몸으로 목말라 하겠죠. 그리고 그저 묵묵히 물을 찾으러 다니면 됩니다. 저 방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 꽤 잘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저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내려놓는 연습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묘년이 다가오고요. 묘목이 온다는 것은 저마다 새로운 출발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럼 출발선상에 섰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거야. 아무리 어떻습니까? 걷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풍경을 더 자세히 면면이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랬을 때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질 게 분명한데요. 다만 포기와 내려놓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여기가 내 능력의 한계야. 그리고 벗어나는 행위예요. 하지만 내려놓는 거는요. 과도한 생각과 욕심이 올라올 때 그 과도한 생각, 그 욕심 내던지고 그 열망을 간직한 채로 그저 여느 날처럼 묵묵히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는 내려놓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는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이 부서져도 반드시 내가 만나는 분들은 안 힘들게 할 거야. 그거를 내려놓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 건강을 챙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글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썩 좋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자꾸 소풍 왔다는 느낌 놀러왔다는 느낌을 살아가면서 늘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생각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그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관리도 좀 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각자만의 유전자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명식을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을 논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거든요. 네. 명식은 그저 여덟 글자 그 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강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살포시 내려놓는 그 연습을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우리 엄마를 자꾸 때렸거든요. 제 제자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독히도 혐오하죠. 근데 1, 20년 지나고요. 그 제자 아이들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제 아내를 때렸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제 뭔지 조금 느낌 오시죠? 그냥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괴변이야. 이렇게 자칫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거를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내려놓아야 될 거 너무 많고요. 아이고 블랙박스에서 무슨 블랙박스가 정상 동작 중이라고 말을 하네요.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내려놓는 연습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망을 내려놓진 않겠습니다. 뜨거운 무언가는 간직한 채로 그 뜨거움이 가시화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부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똑같이 올고준 모습으로 살려고 하루하루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올해는 그렇게 살아요. 아직 음력으로는 올해 안 된 거 아시죠? 네. 아직은 개축월이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추걸까지는 우리 마음껏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어울리고 술도 듬뿍 드시고 담배는 실컷 태우세요.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갑 인월부터 정말 시작이다 이 생각하고요. 우리 정말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개묘년 살아가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마트 옥상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종종 이렇게 넋두리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 감사를 느낍니다.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